좋아요, 구독 네, 이번 수소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제와 달리 국내 증시가 좀 상승장입니다. 하지만 어제 제법 큰 조정을 받았는데요. 시장 조정세가 좀 장기화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떤 분은 또 전저점 보러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들도 하시는데요. 하여튼 지금 시장에 대해서 비관론은 계속되고 있고 의심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정받을 자리에서 조정을 받는 것이고 쓸데없는 비관론은 불필요하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이 국채 시장 흐름을 한번 표로 제가 만들어봤는데요. 이거 우리나라 국채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계속 미국 국채를 말씀드리다가 한국의 국채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적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국채를 보면서 흐름을 보면서 지금 시장을 보면 오히려 이해가 빠를 거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노동지표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 주식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렸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은 계속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국채 시장이 먼저 무너지면서 반등을 시도했었던 미국 시장, 주식시장이 같이 무너져버린 거죠. 그게 어제까지도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 우리 시장도 국채 시장이 오늘 오전까지는 좀 많이 약했었는데 지금 장중에 사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시왕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 흐름을 지금 놓고 보시면 고점에서 저점까지 떨어졌었던 가격이거든요. 국채 가격이니까 금리하고 거꾸로 보셔야죠. 금리가 꼭대기를 친 게 이 아래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그 금리 수준이 한 4.6%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등 나온 수치가 약 한 3.15%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죠. 1.4% 정도, 1.5% 정도가 줄어든 그런 모습인데 실제 기준금리 변화보다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훨씬 빠르게 시장 상황을 반영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중요한 이런 하락폭의 38% 되돌림 자리까지 온 다음에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5%까지 내려왔다가 이 3.15%가 국채 시세로 놓고 보면 조정받은 가격에서 반등을 한 38% 반등을 한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8월 달에 고점이 뭘 뜻하냐면 잭슨홀 미팅 때 어떤 패드 쪽에서 좀 안 좋은 결과를 나왔고요. 그때 이것도 패드 인사들이 그 이후로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을 하면서 시장이 무너져버렸었던 이 흐름이 나왔었던 가격대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계속 패드 인사들이 시장을 밀어버리던 그런 시기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거기까지 되돌렸기 때문에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구실은 노동지표 때문이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지표가 없었어도 여기서 바로 이걸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조정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조정을 좀 보여서 조금 좀 내려와서 금리 수준으로 놓고 보면 한 3.3% 지금 3% 초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만 조정을 만약에 받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 패턴 자체가 역해된 시월더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이게 2차 시세로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전체 자산 시장을 또 국채 시장이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비관론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자리가 맞을 만한 자리였기 때문에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따라서 이 과도한 비관론은 좀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제 금리 하락세도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금리 흐름이 고용지표, 지난주에 있었던 그 미 고용지표의 견주한 흐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조정이 단기에 마무리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을 크게 만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노동지표 자체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노동지표를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미국 재무부가 자본조달 계획을 만들면서 전분기에 미국 경제를 파악하고 점검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제가 그래서 노동 부분만 코멘트된 것 중에 노동 부분만 이렇게 퍼왔는데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뭐냐면 노동 일자리 수가 25만 개, 한 달에 25만 개가 늘어났다. 이것과 함께요. 지난 분기에 3.5% 평균 실업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지금 타이트한 노동 시장이 그렇게 개선 속도가 빠르지 않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개선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개선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은 노동 시장의 호조가 계속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인플레이션하고 바로 직접 연결시켜버린다고 한다면 안 좋은 얘기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동 지표가 좋아진다고 해서 이제 주식 시장이 나빠지는 그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25만 개가 이번에 거의 수치가 예상 수치도 거의 25만 개 비슷했는데 그거에 더블이 나와버리니까 시장의 충격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 이 실업률이 3.5냐 그리고 실제로 3.4냐 이거 가지고 시장이 크게 흔들릴 거리냐라고 놓고 하면 사실 그건 좀 과잉 반응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전망 부분에서 개선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을 이미 미국 재무부가 알고 있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게 몰랐던 악재냐 이것이죠. 몰랐던 것은 재무부가 모르거나 휴드가 몰랐던 게 아니라 시장이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몰랐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야 된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정체 위반자들은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옐런 의장, 재무부, 아 옐런 의장이 아니죠. 재무부 장관이 됐죠. 이제는 재무부 장관 말씀하시기를 이 노동지표 때문에 안 좋은 그런 상황은 그렇게 실제로 실제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코멘트를 지난주, 어제 오늘 새벽에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재무부가 몰랐다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은 알고는 있었지만 오히려 시장이 괜히 놀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향후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지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1월 달에 주식 시장이 또 급격하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이런 지표들 관련해서 좀 너무나 과민하게 반응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과민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시장도 좀 놀라기도 하고 또 그게 또 과민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설도 나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지표가 좋으면 왜 시장이 내려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노동지표가 좋으면 당연히 인컴이, 그러니까 노동자들 수입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소비가 많아질 테고 그 소비가 인플레이션을 또 키운다.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자체가 나빠져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노동지표가 좋아지면 소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이 개념인데 그렇다면 소비가 진짜로 인플레이션을 키웠느냐? 팬덤이기 위해 진짜 그런 현상이 있었느냐? 그거를 세인트로이스 패드에서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제가 이게 이 자료를 말씀을 드리려고 12월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게 말씀 드릴 내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계속 밀리고 밀리고 밀려가지고 지금 오늘 해야 말할 기회가 생기는데 오늘 꼭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이 노동지표의 악화를 아까 말씀드린 게 노동지표가 악화된 것은 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노동지표가 좋아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강화시켜서 시장의 악화 요인이 된다는 급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예전처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서. 무엇을 뜻하냐면 이쪽 세로축이요.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것이고 이쪽 가로축이 소비 증가율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021년 4월부터 2022년 초까지 그리고 그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노크 보면 인플레이션, 하이 인플레이션인데 소비 증가율은 그냥 2%대 안팎으로 유지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2% 안팎의 소비는 과거 여러 해 동안의 움직임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컸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걸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또 22년 9월하고요. 2022년 10월하고 2022년 8월을 노크 봤을 때는 소비 증가율은 엄청나게 올라왔지만 6%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실제로 2022년 초까지 하이 인플레이션을 유지했었던 것이 오히려 많이 낮아진 것이죠. 3, 4%대로요. 그렇다고 보면 소비가 적었을 때 오히려 하이 인플레이션이고 소비가 많이 증가했는데 인플레이션은 낮아졌다. 그렇다고 본다면 무엇을 위해서 정책을 여태까지 끌고 왔느냐. 이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죠. 패드가. 하지만 우리가 패드가 이거를 잘못했다고 시인하거나 우리가 패드를 비난하려고 이 표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소비 쪽을 볼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상관관계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팬덤이 이후에 나타났었던 인플레이션이 소비 때문이라기보다는 공급 쪽에서 생겼었던 거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원자재나 상품 쪽의 강세로 인해서 나타났었던 현상임이 또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과연 캐치해야 될 것은 이 자료가 맞네 안 맞네 패드가 잘했네 못했네 이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패드가 향후에 이 인플레이션을 볼 때 이 소비 지표를 과연 얼만큼 비중을 놓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CPI 지수나 PCPI의 악영향이 많이 줄어들 테고요. 그러니까 CPI나 PCPI가 좀 높게 나와도 우리가 여태까지 겪었었던 악재보다는 많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 지표로 인해서 소비가 강화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는 그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 같은 그런 강도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장 조정은 이제는 우리가 좀 이런 변화되는 것을 몸에 채득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도기적인 기관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를 놓고 이런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패드의 어떤 스탠스가 변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 자체도 우리가 좀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밤에 이코노미 클럽에서 파워루장이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근거 팩테이터를 가지고서 예전에 이번에 패드 미팅 때 나왔었던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한다면 아마도 시장의 조정 이번에 내린 것만큼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 오히려 금리 쪽이 더 안정이 될 수 있다.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채권 매수세는 아마도 오늘 밤에 그러한 안정된 흐름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 오늘 밤에 좀 예고되어 있는 파월 의장의 또 다른 발언에 주목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표님께서 최근에 조정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이 모두가 반영되면서 나타난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기간 조정 이후에는 재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국채시장 쪽에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워낙에 좀 많이 내렸습니다. 국채 쪽이요. 그래서 그 주식시장은 그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국채 쪽이 흔들리면 지금은 모든 자산시장이 국채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채시장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곧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안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걸 뜻하고 제가 이번 2분기 국채 발행 증가량에 대해서 패드 미팅 전후에서 확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를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작은 막대기, 이것이 이번 해 2분기에 미국 국채 발행 증가량입니다. 지난 3분기는 거의 5천억 달러, 분기당 5천억 달러가 이상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랬는데 이번 분기에는 그 한 절반 정도 되는 수량을 보니까 2,780억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냥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국채 발행 양이 확정이 될 때 이 세 달 동안 눌려왔었던 그런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확정 공개되면서 패드 미팅 결과하고 더불어서 시장을 끌어올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국채 발행이 점차 증가량이 좀 감소가 됐지만 지난해보다, 예년보다는 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재정적자 규모는 그대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채 발행 양은 예년보다 늘어났고 전분기보다는 줄어들었고 하지만 재정적자 그대로다. 만약 이렇게 본다면 실제로 유통되는 달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쪽은 우리가 좀 더 강한 시장을 볼 수가 있다는 요인 중에서 이걸 하나 꼽고 싶고 지금 오늘, 내일 모레 국채 발행 일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 마지막, 제일 큰 막대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부터 나타나는 유동성의 압박 같은 요인들은 향후에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조정 특히나 목요일은 우리 옵션 반기까지 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되긴 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그 조정은 향후에 좀 더 길게 상승할 수 있는 그 상승을 즐기기 위해서 매수 기회로 좀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단기 조정이 종종 나타날 때 좀 중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분기는 이번 분기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점, 유동성이 나아질 것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큰 흐름은 1월 초의 흐름하고 크게 변화되지 않고 강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